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또 토지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최근에 뉴스로 나왔던 50년 넘게 묵었던 그린벨트 확 푼다는데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그린벨트가 뭔지 대충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그린벨트가 어떤 건지 또 이게 어디에 있고 어떤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린벨트와 관련된 뉴스 기사의 상세 내용과 그린벨트가 뭔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말농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연관된 내용이니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채널은 주말농장, 주말주택, 농막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영상 시청하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부터 잠깐 보시죠 정부의 다음 경제 활성화 대책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해제가 중요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는 공식 명칭으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또한 그린벨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했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구상에 화답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한국경제TV에서도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착수 지역성장동력 확보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개발 제한 구역 관련법 개선안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발맞춘 행보로 지역 첨단 산업단지 육성 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대통령실이 함께 이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아 보이긴 합니다 그럼 먼저 그린벨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린벨트는 공식 명칭으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오히려 다들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린벨트는 운실 등 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말인데요 그린벨트는 영국에서 최초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전세계에서 약 2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과 더불어 그린벨트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그린벨트 정책을 언급할 때 영국의 사례와 함께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의 개발 제한 구역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처음 도입하였는데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일부 지역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하여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였고 최초 도입 시에는 반대파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 진영을 불문하고 효과가 탁월했던 정책으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환경 보존에 아주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그린벨트는 어디에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 그린벨트가 전국 주요 도시 외곽에 모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1년도부터는 서울과 광역시급 도시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을 주변으로 가장 넓은 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대전, 대구, 광주, 그리고 부산, 울산, 창원 외곽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지정정보 제공 사이트인 V월드에 가시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절변경 및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 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개발 행위 자체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린벨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연 보호를 빌미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그린벨트 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토박이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물려져온 땅이 강제로 수용된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그린벨트 제도에 비판적인 사람 중 일부는 런던의 그린벨트는 국유지인데 비해 한국의 그린벨트는 70% 넘는 비율이 사유지라는 점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린벨트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들이 제대로 녹취 역할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특히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만 봐도 조금만 평탄하다고 싶으면 농경지로 도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부분이 상품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비닐 벨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와는 달리 외국의 그린벨트 지역은 특히 영국과 스위스 같은 경우 아담하고 이쁜 전원주택이 그린벨트의 녹지와 어우러져 녹지로서의 미관을 잃지 않으면서 도심 거주민들의 휴양지 역할도 하고 있으나 미친 인구 밀도로 워낙 농지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도시 외곽이 비닐하우스 천지로 도배되어 있으니 정말로 그린벨트가 제대로 녹지 조성을 위한 원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거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문제와 더불어 그린벨트를 녹지로서 미관을 유지하며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린벨트의 주말 주택이나 세컨하우스를 짓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농지에 가능한 농막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 전원주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거주민의 휴양지 역할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를 그린벨트로 도시 외곽을 다 막아 놓았으니 사람들이 주말 농장 겸 휴식처를 삼아 농막을 하나 둘씩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린벨트 해제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개발 제한 구역법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경우로 법에서 명시하는 7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에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 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세 번째는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와 면적의 조정 등 토지 이용에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즉 그린벨트 기능보다는 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4가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인 토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요? 개발 제한 구역법에서 그린벨트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9가지가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원, 녹지, 실외 체육시설, 누인의 여가 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공익 목적의 시설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이렇게 8가지 내용이 있지만 모두 다 개인적인 이유로 무언가를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 영상으로도 공유 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또 농지법이 있어서 농민이 아니라면 농지를 매입하기도 어렵고 또 이 농지 중에 대부분인 농림 지역도 개발 행위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 외곽을 다 그린벨트로 지정해 놓아서 여러가지로 도심 거주민이 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면 도시 외곽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나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린벨트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입장이라면 이 땅은 개발 행위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잘 팔리지도 않고 그 재산상 가치도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고요 무조건 개발을 제안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가 비닐하우스로 꽉 채워져 있는 비닐벨트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채널은 주말농장, 주말주택, 농막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영상 시청하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